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편의 영어처럼 교육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저는 방문가게에서 한국사 담당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제가 한국사 과목이라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또 공무원 시험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많이 걱정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사 그러니까 수험 한국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 한국사 어떤 과목인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일단 먼저 좀 짧게 드릴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7월에 저희가 방문가게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들 물론 그 방문가 전체 프로그램에 저도 뭐 관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로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빨리 학교 갈 거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월에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강의는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오늘 이미 또 여러분 또 영어 교수님 말씀 들으느라고 시간도 또 많이 갔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모든 설명회랑 그 다음에 강의 OT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국사를 어떤 과목으로 알고 계세요? 한국사가 어떤 과목이죠?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러시냐면 안기 과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안기지.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될 다섯 과목이 공무원 시험은 사실은 다 암기를 평가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해보시면 사실은 영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어에서 가장 많이 암기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국어도 또 외울 내용이 많습니다. 법과목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제가 한국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물론 한국사도 공무원 과목이니까 물론 이제 좀 암기성이 중요해요. 그런데 암기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사는 시간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돼. 제가 수업시간에 끊임없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다 외워서 끝내겠다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최대한 외우지 않겠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조선에서 어떤 관청이 만들어지거나 제도가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암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오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앞으로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릴 건데 그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솔직히 여러분 잘 못 외우던데. 그래서 제가 첫 만났는데 말을 내가 너무 막 하나요? 그런데 이쪽을 저는 잘 외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국사 꼭 잘 외워야 되나? 그래서 너무 외워야 된다라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야 저는 지금 열심히 하자 안 하자의 말씀이 아니라 전략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빨리 끝나요. 여러분 수험은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수험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객관식 시험은 자료가 주어져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게 이런 거야. 다음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이런 문제를 가장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 선지 4지 선다는 아십니까? 여러분 수능미나 또는 한능검이나 이런 시험은 5지 선다잖아. 공무원은 4지 선다예요. 그래서 3번, 4번 이렇게 선지 4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몰라도 내용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면 되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래도 여러분 선지하는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를 보면 여기 내용이 대충 추측이 돼. 그리고 대충 추측하면 사실은 영어랑 국어랑은 달라서 지문을 여러분 한국사는 절대 다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사는 시간의 과목이거든. 그래서 이게 시간 찾기 게임이야. 그래서 시간의 키워드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안 배웠던 게 힌트를 통해서 그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시면 돼요. 단어 하나.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도 괜찮다니까. 왜냐하면 시험 때 긴장하고 기억이 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읽으면서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험을 빨리 끝내려면 특히 한국사는 한국사는 여러분 이건 과목이 따라 달라서 저는 한국사 얘기만 할게요. 그런데 저는 사실 다른 과목도 상당히 해당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험 짧게 하실 거면 강박관념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한국사는 무조건 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지금 처음 만나서 여러분을 만나서 드리는 말씀은 빨리 끝낼 거면 제 말을 한 번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너무 외외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고. 그다음 문제풀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잖아요. 그럼 물론 이게 좋죠. 당연히 좋지. 누군들 안 좋겠어. 그러니까 자료를 읽었는데 뭔지 알겠어. 오케이. 그런데 1번도 알겠어. 오케이. 2번도 오케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답도 4번데 정확하게 알겠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완벽하게 알았죠. 맞췄어. 기분 좋지.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문제풀 때 이렇게 뭐 알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이렇게 완전하게 알아야만 맞출 거라는 강박관념을 버리시라고요. 고정관념을. 그러니까 자료는 대충 뭔지 알 것 같은데 아리까리에. 그다음에 1번은 잘 모르겠어. 그다음에 2번은 맞는 말이야. 그런데 3번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틀린 건 찾는 거야. 그런데 4번은 이거는 확실하게 말이 안 돼. 그럼 보세요. 내가 아는 거 2번 확실하게 알고 1번, 3번도 약간 헷갈리는데 4번은 확실히 틀렸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4번 골랐어. 맞았어. 여러분 그럼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부를 슬렁슬렁슬렁 대충대충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경제의 행위, 우리 모든 행위는 선택이 있으면 포기해야 될 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회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신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랑 수업을 하면 제가 수업할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지금 방문과 한국사들은 수업시간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시간 세팅이 다 똑같이 돼 있어. 그런데 제가 지행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복습 시간을 가장 제가 짧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기억나게. 그리고 어떻게 복습할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한국사는 계속 오래 붙잡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한마디만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전략이라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무언가를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한국사에서는 무조건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암기는 사실은 시간과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30분 외우는 거랑 2시간 외우는 거랑 당연히 다르죠. 당연하죠.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지. 그런데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절대 암기를 시간이랑 연동시키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렇게 절대 놔두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여기 오래 계셔야 됩니다. 수험으로 오래 하셔야 될 거야. 그래서 암기는 여러분 시간과 비례하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비례시키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양치기로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암기는 실제로 뭐랑도 비례하냐면 집중력과도 비례합니다. 집중력과도. 특히 한국사는 여러분 길게 오래오래 붙잡고 있을 필요 없다니까. 그냥 수업만 잘 들으시고요. 제가 왜 그런지 끊임없이 제가 다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딱 듣고 그다음에 복습 짧게 끊어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일단 한국사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이거 2021년, 2022년 제가 문항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물론 문항공사하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말씀 들을 거니까 너무 여러 개 얘기해도 헷갈리니까 제가 딱 하나만. 제가 이 말을 왜 했는지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사는 특히 공무원 시험은 최근에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료제 시형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2021년 국가직, 그다음에 지방직. 그러니까 20문항, 20문항, 40문항이죠. 그런데 그중에 단순 문답, 단순 암기로 풀거나 바로 순서로 해서 외우기 같은 걸로 해서 딱 푸는 그 문제. 그런데 사실은 순서 문제도 꼭 암기는 아니에요. 내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기억하면 이것도 사실은 꼭 외우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료제 시형이 35문제야. 이게 2021년이에요. 그러면 2022년 거 볼까요? 2022년도, 여기 한 줄이 밀렸네. 2022년도 국가직이랑 지방직이랑 문항수 20개, 20개, 그럼 40개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똑같이 35개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다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들어두고 그다음에 꼭 중요한 거, 완전히 중요한 거 조금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동안 공부 안 하다가 한국사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국사가 사실은 좀 중간에 낀 과목이야. 무슨 얘기냐면 국어랑 영어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국어, 영어가 만약에 학교 다니실 때 좀 약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공무원에 와도 오면 어떨까? 제가 볼 땐 정말 문제 생길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국어, 영어는 계속했던 과목이죠. 그다음에 행정법, 행정학, 세법, 회계 이런 거는 특별히 대학에서 전공하신 분 아니면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사는 그 가운데 껴있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사는 여러분한테 익숙한 과목이잖아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한국사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한국사 심각하게 공부해 보셨어요? 대부분 그냥 형식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살짝 보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사는 익숙한 거 같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낯선 과목이야.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다가도 막상 이제 수험 공부가 시작되면 분량이 많다는 걸 알게 돼.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사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저랑 이제 만나시면 수업에 그냥 맡기시고 그다음에 제가 복습 시간까지 다 정해드릴게요. 저희는 복습을 그냥 짧게 짧게 끊어칠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출제 경향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사에서 시간을 세이브 시키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유튜브로도 좀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장에도 와 계신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름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급 기준으로 해서 합격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수험 기간 그래서 수험 기간 어느 정도를 알고 계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보통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진강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오늘 방문각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주 세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수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래서 솔직히 저도 엄청 귀찮았는데 하여튼 저도 이번에 톡하게 마음 먹고 그다음에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무조건 1년 안에 끝낸다. 됐죠? 그리고 제가 지난 3년간 이 학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제가 제일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합격시켰고 그리고 합격생들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합격생들이 정말 저를 많이 보러 왔어요. 그래서 학원 행사에도 제가 많이 불렀고 그런데 대부분 합격하고 오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수험 공부한 지 한 얼마 됐더라? 그래서 얼마만에 합격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이 정도가 많기는 해요. 이게 진짜 평균이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물어봐. 그런데 만약에 지식은 없다 치고 만약에 다시 한다면 얼마 걸리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사실은 이거 1년이면 학교 갈 수 있는 공부예요. 보통 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학원에서도 우리가 1년 플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단, 제가 좀 이따가 시기별로 얘기 잠깐 하겠지만 여러분 단 조건이 있어요. 특정 과목에서 너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시행착오만 좀 안 하면 그런데 여러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조금씩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문제가 되지 않으면 1년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년 안에 할 수 있는 하여튼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치밀하게 여러 가지 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아마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빨리 끝내자.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열심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략의 문제야. 왜냐하면 이건 열심히 문제가 아닌 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합격생들도 얘기했던 게 보통은 지금까지 자신이 공부해왔던 패턴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 2년 정도 걸리냐면 그러고 나면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 한 번 정도 떨어지고 나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면을 보완해서 합격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실제로 시험이라는 게 내 뜻대로 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쯤 더 할 수도 있죠. 됐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건 빨리 확실하게 끝내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조급하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7월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체 스케줄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영어 교수님들한테도 영어 교수님한테도 말씀 드리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각 과목 교수님들한테 한 번 말씀 듣게 될 거예요. 저 빨리빨리 할게요. 7, 8월에 기본 개념 하든가 그 다음에 이전에 공부하고 다시 하시는 분들은 기출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월에 필기노트 강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풀이 있고요. 단원별풀이 있고요. 아까 영어에서도 좀 들으셨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4월에 국가직, 6월에 지방직 하면 끝나는 거야. 됐죠? 이렇게 끝나는데 근데 이 각각은 오늘 시간 기상 생략할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 7월에 시작하시잖아요. 7월에. 그러면 4월 기준으로 해서 4월에 만약에 합격하잖아요. 그리고 국가직은 보통 4월 첫 주예요. 그러면 이게 9개월 플랜이야. 그리고 6월에 합격하잖아요. 그럼 11개월 플랜이야. 그런데 실제로 6월, 올해 같은 경우에 11일 날 시험을 보니까 실제로는 11개월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1년이지 실제로는 1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 시기별로 커리큘럼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이거 지금 어차피 자세히 말씀드려봐야 여러분 나중에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7월 것만 좀 얘기할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크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돼. 그리고 크게 삐끗하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 또는 특정 과목이 좀 시험 못 봐서 이번에 뜻을 이루지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한 두 달 또 더 열심히 하셔서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시험을 그냥 응시해서 여러분 붙어서 그냥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국가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6월 시험이 끝나면 올해는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면 시험은 그냥 내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추가되는 게 1년씩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안에 끝내자. 그리고 이 안에 열심히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던 분들에서 나타났던 문제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전문가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이제 없던 반인데 이론 입문 반이라고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까 영어 선생님한테 얘기 좀 들으셨죠.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짧게 할게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분이 오시면 되냐면 영어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 영어가 약하신 분. 그리고 제가 이후에 저 만나면 또 수업 시원에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이게 영어라는 과목의 특성상 만약에 여러분 영어에 조금 부담이 있거나 학교 다닐 때도 영어가 나한테 좀 발목 잡았고 그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됐고 만약에 그래서 영어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해보시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어가 진짜 문제가 될 확률이 아주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은 이게 그걸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영어. 아까 영어는 영어에서 교수님도 직접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어쨌건 제가 좀 정리하면 이 영어가 좀 집중되는 반이에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노량진이나 이제 다른 사이트 타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든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면 거기에 국어도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도 좀 짧게 짧게 해서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하시되 다른 과목들도 함께 준비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준비됐고요. 이 과정에서 교재들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과목별 일타 교수님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통은 여러분 노량진에 그리고 타사나 타 사이트 보면 보통 일타 행사들은 올해 올해 교재 집회라고 해서 많이 쉬어. 그런데 쉬는 게 아니라 저 수업 지금 더 하고 있다니까요. 추가로 거기다 책도 썼어요. 그래서 아까 영어도 보셨죠?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방문가계에서 아예 올칼라로 해서 교재도 다 세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업도 지금도 그러니까 추가로 오히려 올해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냐면 그동안 실제로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그게 극복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1년을 더하고 한 번을 더 하시고 이런 분들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게 주로 어학과목이고 그게 주로 영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방문가계에서도 옛날에 다른 학원처럼 영어 집중반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영어만 또 너무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실제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1년이 안 되잖아요. 그 시간 안에 사실은 그것도 아 또 이제 사실은 효율적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반입니다. 됐죠? 그래서 7월에도 이 반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영어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영어 교수님 설명 들으셨죠? 요즘에 제가 저희 함께 있는 동료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간 선생님이 요즘에 노량진에서 지난 1년간 최근 한 1년간 노량진에서는 제일 뜬 영어 교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노량진 전체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영어 선생님은 아닌데 가장 성장률이 높은. 그래서 요즘에 노량진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본인이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조금 전에 보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입문 교재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기초적으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제가 교재에다가 다 체크해놨어요. 보면 바로바로 눈에 보이게. 그 다음에 원래 이 교재를 제가 얇게 썼는데 여러분 저도 평생을 책 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교재를 얇게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표처리하면 돼. 표처리보다 교재를 더 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입문 교재다 보니까 표처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중요한 걸 압축해서 말씀드리되 서술형으로 했어요. 여러분이 좀 읽으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끝날 때마다 이제 테마별로 제가 기출 문제를 하나씩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문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올인원 반 그래서 이론 마스터 반 말씀도 드릴 건데 특히 한국사 여러분 교재 가지고 공부 시작할 때 절대 한국사 다 외우시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교재. 여러분 못 외운다니까. 또 하나 만약에 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빨리 학교 못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진짜 외우고 싶으면 차라리 기출 문제 외우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기본서를 하는 게 원래 없는 거예요. 교과서가 어디 있어. 이게 무슨 고등학교도 아니고 그거 다 기출 문제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외우고 싶으시면 차라리 기출 외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도 계속 시험을 보고 처음부터 제가 기출 문제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실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좀 가지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랑 수업을 하고 직접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꼭 외우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7월 반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본 이론만 하잖아. 그런데 이번에 방문각은 기본 이론반 그러니까 개념 완성반 진행되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인문반도. 인문가정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가정도. 그다음에 영어로 가장 고생하는 분 많거든요. 영어 집중반도. 이거 그냥 다 진행된다고. 그다음에 별도 비용. 추가 비용도 없어요. 맞죠? 과장님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진짜 이론학원, 이론커리큘럼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학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선생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선생들 안에도 경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 이런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학원이 원하는 거 있죠? 그러면 교수한테, 강사들한테 시키면 다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방문각이 공무원 학원의 역사거든요. 정말 1972년에 만들어져서 진짜 50년 된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제가 학교생들한테, 제가 실제 수험생들 상담하는데 상담할 때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런데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면, 어떻게 왔냐면 아버지 추천으로 왔대. 어머니 추천으로. 그러면 전인지에 그거를 처음에는 뭐라고 이해했냐면 저도 이 학원 처음 왔을 때 처음에 뭐라고 이해했냐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극성스러우니까 성인이지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수험 학원들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보고 설명회도 가보고 그러니까 자녀분한테 추천해 주셨나 보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야. 나중에 봤더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현직 공무원인데 어머니가 이 학원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고선 나중에 자기 자식을 보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방문각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서로 설득 과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지난 3년간 여기서 진짜 제일 많이 가르쳤다니까 제일 많이 학교 시키고 그러니까 5월에 막 추가로 책도 만들고 수업도 하고 뭐 저라고 재밌겠습니까? 그러고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방문각이 그러니까 한동안 좀 코로나도 겪고 여러 가지 강사 이동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지난 50년간 방문각이 사실은 계속 1등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나 다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었겠죠. 그런데 방문각이 요즘에 여러 가지로 조금 예전보다 예전만 못한 면이 있거든. 그래서 회사랑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 참여했던 교수님들이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진짜 이런 프로그램 없을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알아보세요.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래서 요즘에 어느 학원 많이 다니는 데더라 여러분 공무원 학원은요. 제가 올해로 14년 차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빌 잡고 수업한 지 올해로 25년 차예요. 이제 만 24년 됐어요. 저 수능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성인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여기는 수능보다 훨씬 밴드웨건 효과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이트든 뭐든 1등이다. 그럼 그냥 글 우르르 몰려가. 그런데 여러분 몇 명 합격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많은 수험생 중에 몇 명 합격시켰냐고. 퍼센트. 그래서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알아보시고 진짜 여러분을 합격시킬 프로그램이 뭔지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이 뭔지 여러분 진짜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그래서 방문각은 진짜 합격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특별히 이익이 안 나더라도 그래서 그런 나름의 합의가 있었어. 그래서 진짜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그 결과로 저희들이 다시 새롭게 발돋은 만한 하늘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여러분들의 합격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기본 올인원입니다. 그래서 각 감옥별로 해서 이틀 8시간씩 해서 끝나고요. 한국사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수업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8시간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거고요. 제가 교재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기본소 교재인데 아직 교재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 건데 지금 조금 수정이 됐어요. 조금 수정돼서 나올 건데 제가 기출을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기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많이 출제가 안 됐어. 그럼 기출은 그냥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의 공부 방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래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공부는 조금 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곰처럼 그냥 뭐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럼 여기 오래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기출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분들 좀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접근할 수 있도록. 대빵 많이 외우면 좋죠.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많이 외울수록 많이 까먹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적당량을 외우는 게 더 전략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 못 외운다, 뭐 못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공무원 시험 공부해 보시면 초기에 진짜 할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대로, 국어는 국어대로, 법과목은 법과목대로 할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이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단원 들어갈 때도 맨 단원마다 이거 기출부터 먼저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람이라고 해서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기출과 그거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놔요. 그래서 요약으로 먼저 전체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보고 본문 진행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진행은 이렇게 줄글로 교재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료도 최대한 많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사료. 요즘에 항상 사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최대한 많이 넣었어요. 근데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거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학습량이 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요것도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고등사료. 요거 중요합니다. 요건 1회독부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없는 심한 사료가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2회독, 3회독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구급의 항우사라고 가장 어려운 얘기 있거든요. 이건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건 누가 보느냐. 예를 들어 수험 기간이 조금 됐다. 또는 나는 특별히 국어나 영어나 어디서 약점이 있어. 그래서 항우사는 내가 확실하게 고등점. 이건 내 전략 과목이다. 그러신 분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어 끝날 때마다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로 요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본서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제가 그 여러분 항우사는요. 한 번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짧게라도 여러 번 보는 게 더 좋아요. 특히 항우사는 효과적이야. 그래서 저 항우사 앱이거든요. 그래서 저 항우사 앱을 통해서 또 2차 복습이 되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던 건 이제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오시잖아요. 그럼 복습 페이퍼 컨닝 페이퍼라고 해서 그 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제가 엑기스만 요약해서 여러분 페이퍼로 복습할 수 있도록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실은 일주일에 수업 두 번 하니까 매번 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제가 압박을 받아서 그래서 금요일 날엔 항상 데일리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업했던 내용 여러분 복습에 오시면 실제 시험처럼 사지선다로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수님들마다 수업법이 조금씩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내용이 되기 전까지는 문제 처음에 너무 많이 볼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이건 누가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스타일은 한국사는 처음부터 그냥 기출 보면서 같이 보는 게 더 좋아요. 됐죠?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외우고 뭘 보셔야 되는지 좀 감각이 더 빨리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7월 반에서 이게 세 번째 반인데 저한테 수업 많이 시키죠. 저 뭐도 있냐면 기출반도 있습니다. 기출반 그래서 7월에 기출반인데 이거는 제가 수업 되게 컴팩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할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한국사는 잘했어. 근데 특정 다른 과목 때문에 떨어진 거야. 또는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고 과목에 좀 더 집중하시고 근데 한국사는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기출문제를 시험 직전에 이제 이 4지선단 문제 많이 풀었거든. 그래서 OX 기출로 할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이제 단원 진도별로 할 거거든요. 자 책은 기출선지들로 그래서 기출선지를 통해서 앞에서부터 빠르게 전체를 일해독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제 교재의 특징은 제가 교재 안에다 이렇게 OMR 카드도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보통 한 번 푸는 게 아니라 풀고 또 풀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다 바로 채점하면 나중에 두 번 풀 때 방해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푸시고 여기다가 틀리면 내가 틀린 이유 간단하게 메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때 책에다 직접 푸시면 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의지와 열정으로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공부를 너무 의지와 열정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수업은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의지와 열정으로 여러분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그 열정이 여러분 내가 진짜 열정을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때만큼 열정이 안 돼요. 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수업은 열정으로 계속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정이 처음에는 막 열정을 했는데 한 몇 달 지나면 열정 안 생기거든요. 절대 여러분의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자신을 괴롭히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공부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공부에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된 시간에 일어나고 그래서 수업은 계획에서 시작해서 계획으로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에 가시고 그리고 펼쳐야 될 책을 펼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을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검증된 시스템과 함께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인데 지금 현재 실강뿐만이 아니라 인강 전체 다 제가 그럼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합격생들 좀 보여드릴게요. 7월에 제가 공직박람회 하거든요. 프로그램 소개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실제 현직 공무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12월에는 그의 합격생들 불러서 합격생과의 만남 실제로 이런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이게 다 현직 공무원들입니다. 현직 공무원들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 애니메이션 처리했어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직사회 너무 몰라요. 그래서 월급이 얼마인지 하는 일이 어떤지 수당은 어떤지 세금은 어떻게 뛰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올려놨어요.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합격생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고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 방문가게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 했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는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9개월 만에 이관왕 했어요. 됐죠? 아니, 7개월에 이관왕. 됐죠? 이렇게 7개월에 이관왕한 친구고요.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두 아이를 키우면서 도전했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이 주부는 올해 근데 이거 영상 보시면 본인이 얘기해요. 나이가 50이에요. 그러니까 50인데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거야. 됐죠? 그래서 6개월 만에 한국사 수업은 나중에 여기 들어보면 말이 나오는데 한국사 수업은 제대로 앉아서 외운 적이 거의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나랑 더 맞았던 거야.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분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제 수업은 거의 늘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틀어놓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그랬대요. 또 시끄러워서 소리 잘 안 들이면 이어폰 끼고 그러면서 강의 들으면서 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됐죠? 왜냐하면 집안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둘인데 하나가 고3이고 하나가 또 중3이었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다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관왕인데 1년 8개월 공부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1년 8개월 아니고 반 이하로 접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수업 공부하고 조금 하다가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얼마나 많이 신용 쓸 거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실제로 학교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이 친구는 내가 되게 기억나는데 이 친구는 제가 상담원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 처음에. 진짜 공부를 너무 안 해본 거야. 그래서 왜 상담을 하게 됐냐면 제가 매직은 테스트 한다고 했잖아. 점수가 너무 안 좋아 진짜.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찍는 수준이에요. 사실 찍어도 손지가 4개면 25%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 별로 어렵지도 않는데 그것도 내가 또 계속 스토리텔링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내가 알게 됐어. 야 아예 복습 안 하는 거야.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들은 말이 황당했던 게 왜 복습 안 하냐 그랬더니 책이 없대. 그래서 제가 책이 없어요? 책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수업시간에 책 갖고 있는 거 봤는데 그랬더니 아 책을 여기 학교에 무거워서 사물함에 놔두고 간대. 다 놔두고 간대. 그럼 내가 그래? 그러면 집에 가면 책이 없잖아. 그럼 복습은 여기서 하고 가겠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 자기 끝나면 바로 집에 간대. 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Y에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제가 스파르타에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밑에 내려가서 해라. 그리고 내가 여기 박무가 스파르타 시스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이게 맞는 것 같다. 날 믿어라. 그리고 해보고 몇 달 안 되면 그러면 환불하든가 아니면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내가 당신한테 추천하는 죄가 있으니 예를 들어 환불하거나 뭔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날 끌고 가라. 날 끌고 프런트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장점이 하나 있어. 이 친구는 나이도 좀 있거든요. 직장생활을 하다 온 여자분인데 누가 말을 하면 그걸 그대로 믿어. 근데 무슨 바보여서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하더라고. 그리고 엄청 점수도 안 나왔거든.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장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웬만해 갖고 온 이 친구는 좌절이 없어. 그냥 해. 그리고 자기가 평생 공부해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못할 줄 알았대. 그래서 점수 엄청 안 나오는데 다른 친구들은 점수 갖고 상담 많이 와요. 좀만 안 나오면 어떤지 아세요? 수험 가라는 데가 마지막에 맨날 시험 보잖아요. 그럼 점수 좀 내려오고 바로 그걸로 천단과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해요. 진짜로 멘탈 관리 안 돼.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마음으로 먼저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맨날 하거든. 근데 이 친구는 진짜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점수가 안 나와도 자기가 간절히 원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될 생각도 없었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는 진짜 공부 시험 끝나고 와서 자기 너무 잘 봤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잘 본 건 처음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계속 더 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꿋꿋하게 자기를 믿고 밀어붙인 거지. 그리고 굉장히 빨리 합격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직장 그만두고 이제 그만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학교 학생들 이야기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학생들 관리하는 거거든요. 하루 공부 시간 기상 시간 이런 거 만들어서 표까지 만들어서 드려요. 그 다음에 저는 매시간 시험 보니까 시험 보고 성적표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저랑 스케줄 관리하거든요. 제가 스케줄로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케줄 관리하니 이제 자기 공부한 시간 스케줄 그러면 저랑 상담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매시간 시험 보니까 출석부에 점수적으로 다 관리하고요. 저는 또 연구실을 따로 운영하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현장에서 보시게 되면 저희 실장님 저희 선생님들 보시게 될 거예요. 박무각 직원 아니에요. 제가 월급 주고 제가 따로 쓰는 직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상담도 제가 일일이 다 기록합니다. 계속 누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도 이게 누적되면 제가 이제 여러분을 좀 알게 돼. 그리고 시험 봤던 여러분 점수들이 있죠? 성적들 성적들도 제가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러니까 시험 전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연구실에서 상담하는 장면이고요. 자 제 카페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하여튼 오늘 설명회 잘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으로 준비하는 회사도 있고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치료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회를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야.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 7월에 보통 많이 시작하는데 문제는 4월까지 시간이 너무 짧아. 6월까지 너무 짧아. 그래서 한두 달 먼저 시작하는 게 여러분 정말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게 됐다면 그러니까 방문각으로 무조건 오시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조금 더 그냥 빨리 알아보시고 자꾸 미루지 마시고 됐죠? 그래서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새가 정말 먹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결정되시면 7월이 아니라 6월이라도 이게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방문각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번에 방문각에서 이거 관련돼서 진짜 굉장히 지금 대대적으로 이벤트 하는 거거든 이거 아까 말했던 거 이거 다 지원한다니까 그래서 7월에 등록하시고 여기 안 그래도 과장님 오셨는데 과장님 맞죠? 저기 말하는 거 맞죠? 7월에 등록하시면 6월부터 먼저 듣게 해주고 학원에 올 수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조금 제공해 주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 빨리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6월에 먼저 시작하잖아요. 한 달만 먼저 시작하지 여러분 정말 커요. 그리고 만약에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야. 아까 맨 처음에 유튜브에 보여드렸던 친구 중에 9개월 만에 이관왕한 친구 있잖아요. 국가직 지방직 다 붙었던 친구 그 친구 실제로 설명회 때 내가 말하는 거 듣고 빨리 지금 시작해라. 9월인데 그때 설명회가 8월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9월에 시작한 친구예요. 그런데 8월 초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시작해라. 그 말 듣고 빨리 시작했대요. 조금 빨리. 그래서 나중에 붙어서 저한테 인사 왔어요. 혹시 자기 기억나냐고. 자기 설명회 때 들었던 그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합격자와의 만남 그 행사도 나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이 되는 건 물론 이게 안 된다고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셔서 여러분이 성찬계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일은 대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직업이 결정되는. 그리고 공직자로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소음이라는 게 사실은 경쟁이니까 막상 소음 공부 시작하시면 생각보다 외로우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 충고를 드리면 여러분 차라리 시작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결정하시면 여러분 조금 빨리 결정해서 6월에 여러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후에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 뵙기를 희망하면서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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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